토마토 주스야. 피곤해 보이는데 좀 마셔. 왜 이래? 평생 안 하던 걸. 갑자기 이러는 거 부담스러워. 입 깎고 바다 마시는 게 뭐가 어려워서 이래? 그냥 마셔. 회사에서 봐. 지금 와요? 네. 잠시만요. 조심히 다녀와요. 비타민이에요. 피곤할 텐데 챙겨드세요. 검사 다시 해요. 급성 치매라니요. 말도 그럴 리가 없어요. 흥분해서 될 일 아닙니다. 사군자님은 MRI 검사 결과 알차이머 3기에 해당하십니다. 이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중이라 치료를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. 급성 치매의 경우 앞으로 기억력도 급속도로 감퇴할 것이고. 아니. 내가 왜 치매예요? 말도 안 돼. 볼래요? 선생님 나 보세요. 나 사군자. 1949년 9월 3일. 군산시 신웅동 22번째 태어남. 우리 아버지 사인수. 우리 엄마 김하순. 내 동생 사권자. 미국 수도 워싱턴 니치. 일본 수도 도쿄. 캐나다 수도 오타와. 나 구구단도 외수 있어. 발이란 말 바르시면 발사일 수 있어. 구단도 외수 있어. 구이란 말 바르시면 발사일 수 있어. 구이란 말 할 수 있어. 구이란 말 할 수 있어. 구이란 말 할 수 있어. 그만하세요. 제 맙추자님께 왜 이러세요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가만히 있어봐. 이거 아니에요. 기계가 잘못된 거예요. 오진이라고 얘기하세요. 기계가 잘못됐다고 그래. 나 집에 아니야. 아니 내가 아직 우리 손주도 못 잡고. 우리 부회장 짝도 아직 안 해줬는데.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. 나 이대로 못 죽어. 내가 지면 아니야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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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야. 아우. 말 사모으니. 이렇게 못 죽어. 이건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땀병원가. 땀병원가 봐. 이거 아니야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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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우. 아우. 아아우. 아우.